요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죠. 이에 발맞춰 각 자치구에서도 동물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비와 신분증을 올해부터 발급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 관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만 5천여 명. 전체 인구의 20%에 달합니다. 2022년까지 등록된 동물은 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갈수록 반려동물 가구가 늘면서 중구는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반려동물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1,000마리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작되며 카드형으로 소유자와 등록번호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도 운영합니다. 필수 진료는 30만 원까지, 선택 진료는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반려견이 이상행동을 보일 때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월 2, 3회 방문으로 1대1 교육이 이뤄집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위로감을 받거나 정서적인 안정을 많이 느껴서 이제는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도 각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이런 곳을 찾아가는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과 반려견 순찰대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뉴스 이재원입니다.